오늘은 장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장어 첫번째 캐스팅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? 장어 첫번째 캐스팅 두 마리 장어 첫번째 캐스팅 장어 첫번째 캐스팅 한강 종료를 넣고 또 다른 곳, 또 다른 곳이 있었어요. 정말 좋은데? 와우! 그는 왜? 네? 또 다른 곳을 안으로 가르쳐요? 와우! 오우! 와우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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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비관! 와우! 야, 진짜 크다! 그냥 도망간다. 조금 닦을게. 어, 닦아.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단어 했으니까 지금 사이즈가 작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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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